아우 뽑기 합시다 뽑기! 무기 스킬 나왔다 뽑기! 뽑기! 됐어! 뽑기! 웨폰 코스메틱 키 10만 BP 트럼... 트라이엄프 크리에이트 얼리버드 키 20개 음... 좋아 무기 스킨! 레이더 크리에이트 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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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차 무기 스킨 이거 뭐냐 떻배 스킨이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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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같아 깸! 상자 좀 사지라고! 까는 거 가끔 안 까져 어 뭐야 아 까는 거 까졌네 까자 그래 실버플레이트 하나 맥크리... 맥크리 스킨 은색 스킨이네 원래 무슨 색이지? 일단은 상자에 뭐들어 있는지 보자 10개 준 상자가 AK하고 움프 이 사이가 스크스인가? 모르겠고 이건 스카, 엠포, 카골팔, 미니14, 우지, 권총샷건, 윈체스터, M1911인가? 이름이 안 적혀있어. 왜 총기에? 이거 오렌지 그냥. 스카 오렌지, 엠포 오렌지, AK 오렌지, 카고팔 오렌지. 와 진짜 근데 총기 스킨 대충 만든 것 같다. 꿈프 오렌지, 골드러쉬 세트. 이건 세트 상자네. 골드러쉬 세트. 이거는 DP, 실버 플레이트, 네크리, 스카, 백터, 펌프. 그 바넬싱, 바넬싱 세트 이게 좋아 보이네요. 아 근데 스킨 너무 대충 만들었는데. 이거 두 개 빼고는 이거 두 개? 이거 이 정도? 솔직히 이 디엣들 지금 이거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기 스킨 너무 구데이 같아 보이는데? 오렌지가 진짜 개그켐인데? 저게 그거고 이게 뽑기 상자. 이게 카고팔, 엠심륙, 토미건, 스카, 에탑, 카고팔. 아 스킨들 진짜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은데? 이거 스킨 너무, 너무, 너무 급하게 만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? 일단 까자. 떡배. 러그드. 러그드가 기본 스킨 같은 건가 보네요. 약간 색상이. 아 또 나왔어. 똑같은 거. 아 제발. 심지어 이거는 유료 상자란 말이에요. 인게임이 근데 생각보다 인게임이 예쁠 수도 있어요. 생각보다 인게임이 예쁠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사막 맥크리, R45. 생각보다 인게임이 예쁠 수 있어. 와. 아 이 오렌지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개그켐 같은데? 아 인게임이 도저히 예쁠 애야 예쁠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야 이 오렌지. 테스업이 테스업, 테스트라. 어 뭐야? 우지 이거 색상은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한데. 그래도 인게임에 보면 예쁘겠지? 아 이 오렌지는 아무리 봐도 개쓰르기인데. 지금 오렌지 맛나 보네. 아 이거 개그켐인데? 아 이거. 하. 진짜 고음용 페인트 뿌린 것 같은데? 도색이 아니라. 그냥 고음용 페인트 그냥. 야 이거 너무 극혐인데? 야 카구팔봐. 이거 기본 스킨이. 싸구려 라카츠. 와. 아 이건 그나마 높다. 이건 등급이 높으니까. 일단 한번 껴볼게요. 스킨 체험이니까. 혹시 모르니까. 어 이거 황금은 괜찮다. 황금 반짝반짝거려서 괜찮네. 빛 반사가 예지네. 백도 안사가. 황금은 괜찮다. 한 판 해봅시다. 와 오렌지 카구팔 십극혐인데? 야 오렌지 진짜 너무 극혐인데. 와 파티용 낀 거 보인다. 개극혐이다. 짜잔. 짜잔 내 빵땡이 부실? 짜잔. 와 진짜 당근 십극혐이다. 와 이거 당근 진짜. 와. 와 이거 개극혐인가 봐. 진짜 여긴 도색이 안 돼 있어. 여기 봐봐. 여기 안전장치. 안전장치 돼 있는 거. 아 바닥에도 그렇게 돼 있네. 와. 야. 들면은. 들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. 들면은. 아 진짜. 다른 사람. 야 어떻게. 야 이거 사별 조준했을 때. 보이는 것도. 아우. 저거 와. 과. eth. 아 чудо vraiment. 아 Geschichte. 어떻게. 이렇게 스킬을 만질 수가 있어. 심지어 이거 유료 스킨인데. 아니 그 예전에. 그 유출된 스킨부는 되게 잘 빠졌는데. 이거 왜 이래. 그 유출된 스킨본이 최고단계의 등급이니까요 그렇지 그거 그거 보라색 그거잖아요 보라색 권총 한번 저 렉크리 등급도 큰거이 저 피구이 있어요 피구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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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그거 줘 보네 어? 나도 들고 싶은데? 오오오 아 이건 나쁘지 않다 이정도면 나쁘지 않죠 아 이거 이건 진짜 나쁘지 않은게 그 조준점 쪽이 빨간색이라서 그 총 쏠 때 정조준하면 가늠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니까 그렇게라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거 무료 스킨 제일 최소 단계도 극혐이구나 아니 근데 난 조금 실망인게 난 도트나 파츠들도 이게 착용을 하면은 이게 색깔이 입혀질 줄 알았는데 아니면 도트나 그런 것도 스킨을 따로 내든지 난 주황색인 이유가 난 이게 도트나 파츠들이 주황색으로 입혀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거는 총만 그 색깔이야 그니까 그게 더 극혐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그거 알아요? 오히려 이게 다행인 걸 수도 있어요 홀로랭근데 주황색으로 변해봐 난 이쁠거 같은데 난 이쁠거 같은데 만약 다른 스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닥에 있는 그 총을 먹으면 그니까 그 스킨 바뀌는지 내가 그거 보고 싶은데 님들 전부 당근 끼고 있잖아 내가 보기엔 한 번 그 사람이 첫 번째 무기 주었을 때 그 스킨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스킨 고정되는 거 같은데 다음번은 스킨 안나오고 하이지 하이지같은데 있는거 같음 하이지가 그렇잖아요 음.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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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앰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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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네 나 앰포 스킨 있스 나 이 스킨 있는데 그러면 바꿔봄 어 안 바뀜 안 되네 안 되네 한 번 스킨이 바뀌어버리면 그 스킨 안 바뀜 아 그럼 나 앰포 지금 당근 끼고 있음 떡 빼 떡 빼 떡 빼 하얀색 야 이것도 극혐이 다 야 진짜 개 극혐이다 노란색하고 주황색 오 M16 베이지 이거는 약간 해병이 사용하는 그 그recIP 느낌 난다 음.. 나 한 말 아... 아 솔직히 아 skill 적딜 잡아줘 미유 구경하러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극혐인게 뭘 주라 우리가 스키베이 안껴도 다른 사람이 M4 파밍한거 주워 먹을땐 그 사람이 당근스키키 끼고 있는거면 당근 M4 껴야돼 오! M4 이거 끼고있다 드디어 M4 정상적인 총이다 로롸하지 이 정도면 솔직히 너 나쁘지 않지? 한명, 한명 따로 있는데 와 이 다른 사람이 끼고 있는데 스킨도 보이네 개그켐이네 당근 끼고 뛰는거 봐 개극혐이야 야 진짜 당근 개극혐이다 얘 당근 끼고 뛰니까 막 개철보임 오오오 눈썩을거같애 당근 눈썩을거같애 진짜 아 근데 어디서 잡았지 야 스킬이 마음에 든다 이거 봄바람 청작해 약간 복고풍이다 어디서 잡았지 이거 괜찮지 않음 오 지금 조합 괜찮다 지금 조합 오 지금 내 조합 괜찮음 약간 복고풍 복고풍 복고 나 나 나 보임? 바람이 날리며 복감 복고풍 복고풍 이야 괜찮다 괜찮다 괜찮은데 복고풍 괜찮다 괜찮다 복고풍 엉 자 자 자 주황수 주황수의 엠사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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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그거 끼면 진짜 똥쓰레기됨 이 스킨 와우 야 차라리 진짜 헬멧 스킨같은거 해가지고 라이언 뚜껑 이런거 추가했어 아 근데 뚜껑을 막 라이언 스킨 이런거 추가하면 안되겠다 3림뚝인지 2뚝인지 1뚝인지 헷갈릴테니까 잘 모르는 애들을 근데 가방은 바꿔도 되지 않을까? 라이언 가방 이런거는 귀여울거 같은데? 맞아 가방은 가방은 귀여울거 같은데 오 가방은 가방은 귀여울거같은 가방은 한번 적용된거는 버려도 이렇게 딱 버려도 안바뀐 한번 적용이 돼버린건 그건 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하이지도 한번 적용이 돼버린 스킨 그러니까 기본 바닥에 떨어진거에서 먹어가지고 자기가 끼고 있는 스킨으로 바뀌어버린거는 다른 더 좋은걸 껴도 안바뀌요 그렇지요 안좋은걸 낀다고 해서 너프가 되지도 않고 근데 자기가 무기 스킨이 없어서 무기 적용이 안됐다 그러면 그 스킨을 다른 사람이 주우면 그 스킨 적용돼요 자기가 끼고 있던 스킨이 그렇지요 그치 그리고 우리는 가야됩니다 근데 솔직히 무기 스킨은 게임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거라서 그냥 안이뽐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일단 안이뽐 이걸로 한가지 사실을 알았어 음 기본 스킨은 쓰레기야